신혼부부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이 섬은 유로풍의 분위기와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자연이 더해져 소문난 휴양지가 됐다. 투명한 와인잔을 통해 보이는 파란 하늘과 바다. 남태평양은 이미 내 품에 있었다. 바다로 직접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은 색다른 경험이었다. 바다로 직접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은 색다른 경험이었다. 일상에서 찾는 소박한 행복이 가득한 이곳. 여기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 아닐까. 비록 섬은 개인 소유였지만 누메아 시민들을 위해 기꺼이 개방하는 여유와 너그러움. 아름다움은 공유할 때 그 가치가 더해지는 것 같다. 그 마치 그가 심심히 눈치채서는 chats에만 여유와 너그러움은 없다고ейств한다. 아름다움은 서로 runter지지지 않는 것 같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